안녕 브루베리 유소라 자니 덤플링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덩선남도용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자니 덤플링 레시피 식용유 브레일 가호 총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만두 새우 반달건만두 두 개를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 뭐하기 중입니다 파워워크 슬랭 패키지에 포함된 자니 덤플링 날개 제작가루 물에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자 터집니다 자 강불로 5분정도 줄였습니다 약불로 이제 1,2분 맛있는 자니 덤플링 완성 접시에 그대로 시작하면 짜잔 오 이렇게 참 손쉬운 레시피로 맛집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와인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우리 모두 3월 2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남동형의 블루크랩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